하나, 둘, 셋, 야! 니아야 요리야 잘 다녀와! 아이고... 아 여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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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거실이 들어가기도 힘들어 죽겠네... 아 여보 애들 간 거야? 어? 여름 캠프 간 거냐구! 아휴 드디어 출발했어요... 아니 이 닭은 어디서 들어온 거야 대체? 아휴 그러게 말이야 아휴... 아휴 어쨌든 여보 어? 드디어... 애들이 어? 토요일 같은 황금 같은 주말에 응? 여름 캠프를 갔어 응? 그러니까... 오붓하게 아주 오붓하게 어? 시간을 보낼 수 있다구 이게 얼마 만이야 오붓하게 시간을 어떻게 보내요? 집 꼬라지를 봐요 아... 아휴... 아휴... 이게 뭐야? 아휴 여보... 이거 오늘 집 청소만 하다가 애들이 어지럽혀니 이것 때문에... 어? 하루종일 우리 황금 같은 토요일에 날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휴... 아휴... 이거 언제 다 청소한다... 아휴... 나 혼자 하기 힘드니까 같이 도와요 아휴 알았어... 아휴 여보... 우리가 벌써... 어... 애들을 키운지... 8년이 넘었어... 아니 9년... 우리 둘이 오붓하게... 어? 한 번도...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다고... 맨날 청소하고... 일 다녀오고... 어? 여보는 맨날 집안일하고... 어? 그렇지?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음... 아무래도... 음... 이 집에 있으면은... 우리 둘이 오붓하게 지낼 수 없어... 그치? 아이... 그렇지... 음... 그러면은... 우리도 남들처럼... 별장 같은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 둘이 놀러가서... 오붓하게 시간도 보내고 말이야... 아이 그러게요... 주말마다 어디로 놀러가면은... 이렇게 집안에... 어지럽힌 것도... 청소할 필요도 없고... 어? 어? 거... 여보... 어? 그러면... 우리... 조금 있는 돈으로... 별장을 좀 알아보는 건 어때요? 어? 좋은 생각인데... 어? 그러면은... 바로 우리 집 앞에 있는 부동산 가서... 한번 별장이 있는지 물어보자... 음... 음...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 아이 여보 여기야 여기... 어? 내가 아는 사람이 하는 부동산인데... 어? 잘 봐주실 거야... 아... 아는 사람이 하는 부동산이라고요? 아아... 아아... 어? 믿음직스럽네... 실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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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 집... 집 보러 오셨어요? 아 네 집 보러 왔어요... 아 집 보러 온 건 아니고... 저희가 집은 있는데... 어? 애들 육아에 좀 치여가지고 저희가... 어? 애들... 애들이 피해서 좀 쉴만한 공간을... 찾고 있어요... 아... 아 별장 같은 거에요 뭐... 아 예예... 얼마 정도 하나... 2억 정도? 아 여보 우리 얼마 있더라... 시중에... 음... 아...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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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0억 20억? 만원이요... 이십만원이요... 이씨... 이씨만원이요? 이씨만원이요? 아 여보... 아 여보... 아 여보... 만약 20만원으로 어... 우리 별장을 찾아주지 못하면... 이 부동산... 정말 별로라고 소문내버리자... 응? 아... 내가 또... 여보 여보 여보... 나 좀 봐봐... 나 68만 구독자잖아... 그냥 소문내버리면... 이 부동산 한 번에 막아버려... 아유 무서워... 아유 무섭지... 68만 구독자에 말을 안 듣는데... 나 이건 말이 아니거든... 20만원은 꼭 구해주실 거야? 그럼... 으악!!! 세 곳 정도 찾았는데 아유 벌써 세 곳부터 찾았다는데 대단하시다 아유 실제로 있을 줄은 몰랐는데 대단하시다 아유 그럼 집 보러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바로 걸어서 갑시다 아 네 여보 이거 완전 개이득 아이고 아이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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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간째 올라가고 있어요 아유 아유 거의 다 왔습니다 아이고 아유 별장 한번 놀러가다가 다리 근육 생기겠네 아우 아유 여보 나 이러다가 엄청난 근육 몬스터가 될지도 몰라 아유 여보 이미 근육이 있어 여보는 그래? 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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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디까지 올라가 어 이 집이에요? 아이고 아유 계단 계단이 왜 이렇게 많아 아유 아우 한 시간째 올라가고 있네 아유 이 집이 뭐냐면은 이게 그 그 엄홍길 대장님께서 여기서 집을 짓고 가신 거거든요 아 엄홍길 대장님께서 예예예 아 등산가 음 음 아유 근데 뭐 집은 20만 원 지금 괜찮네 예 좀 단점이 있다면 좀 그 추운 날엔 춥고 더운 날은 좀 더운 게 좀 흠이긴 한데 네 그래도 안은 죽겠다고 뭐 괜찮아요 흠 어 아 진짜 아무것도 없지만 여보 뭐 우리가 이렇게 이쁘게 꾸면 되지 올라가 보자 아잇 집안에 짭초가 자라고 구멍이 뚫려 있는데 괜찮다고 어휴 이게 뭐야 아 정말 20만 원짜리네요 어? 사장님 예예예 어 그렇구나 여보 여긴 안 될 거 같아 아 일단은 다 좋은데 어? 뭐 20만 원짜리 치고는 괜찮은데 너무 높아 안 돼 안 돼 응 안 돼 안 돼 아이 좀 가까운 데 있었으면 몰랐을까 아 안 돼요 안 돼요 다른 거 보여줘요 다른 거 어휴 어휴 아휴 알겠어요 다음 방으로 오시겠어요? 아 네네네네 아휴 아휴 또 언제 또 내려가 어휴 큰일이 났네 아휴 아 여기는 안 돼 여보 아휴 아휴 아이고 아이고 아휴 아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여기 참 조용하니 좋죠 여기 아 그래도 여기는 도시랑 좀 가까운 거 같아요 예예예 도시도 가깝고 여기 집 근처에 환경도 좋고 저기 땅도 파인 것도 있고 아휴 땅이 파져 있네 아휴 그 주변에 포크레인하고 공사 도구들이 많아요 이거 뭐야 어휴 그 다름이 아니고 이게 이 집이 곧 철거 철거 할 거예요 아 아 예 철거를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뭐 오늘 철거될지 내일 철거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사시다 보면 뭐 금방 뭐 포크레인이 뭐 밀고 갈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20만 원이구나 아휴 아휴 뭐 집 입구가 뭐 이런 데 다 있어 아휴 지하에로 들어 봐 이 집은 햇빛도 안 들어오네 그럼 창문이 왜 맞는 거야 햇빛도 안 들어오는데 어 아휴 이게 그럼 반지하지만 그래도 뭐 반지하가 아니에요 지하에요 지하 흙이 보인다니까 봐봐 흙 보이잖아 어휴 아니 아니 그래도 흙에 대한 그런 경치를 볼 수 있고 뭐 얼마나 그러셨습니까 어휴 여보 그래도 뭐 여기 도시랑 좀 가깝고 어휴 집도 깔끔해 티비도 있고 말이야 아휴 아니에요 그렇게 좋지도 않은 거 같아 도시랑 가깝긴 한데 위태 위태하게 무슨 고속도로 위에 있었잖아요 아 그것도 그렇고 위에 포크레인이 갑자기 포크레인으로 풀 수도 있다는데 우리가 자고 있다가 갑자기 포크레인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몽에 어휴 진짜 그러기도 하나요 아이 뭐 한두 번 뭐 그런 거지 뭐 실제로 뭐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 아닙니다 뭐 음 그렇구나 아 근데 이거 전에 사시던 분이 갑자기 나가셨나 왜 가구들이 다 있어요? 아휴 가끔 이게 뭐 집에 좀 살다가 갑자기 뭐 갑자기 뭐 어디 가시거나 뭐 그래가지고 이게 방이 좀 자주 좀 비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들어오신 분들은 많은데 갑자기 사라진다고요? 자주 예예예 음 그렇구나 여보 이 집으로 할까 그래도 제일 20만 원 치고는 괜찮은 거 같은데 좀 찜찜하지 않아요? 그래도 위치를 별로고 아휴 괜찮습니다 방 청소하면 뭐 괜찮은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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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휴 잠깐만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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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살던 집집인 분 여기있었네 안녕하세요 어휴 전에 살던 분이에요? 예예예 인상하세요 이게 몰래 전방사람인데 이게 에휴 월세를 안내고 이렇게 다져가지고 여기에 아무래도 여보 이 집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집에서 나가지 못해서 굶어 죽은 게 분명해 아 이 집은 안 돼 다른 데 보여주세요 다른 데 보여주세요 여기는 안 되겠다 아 이 집도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알겠습니다 따라오시겠어요? 20만 원짜리 별장은 구할 수 없는 건가? 오 여보 사장님 예예예 저희가 정말 20만 원짜리 집으로 가고 있는 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여기 농구 꿀대도 있고 뭐야? 20억만 원으로 들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20억짜리 아니야 이거 20만 원이래 20만 원 맞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20만 원짜리 우와 여보 저기 헬리콥터도 있어 아 오른쪽에는 분수도 있어요 예 여깁니다 여기 여기 오 20만 원짜리 와 20만 원짜리 집이래요? 뭐 이게 말이 돼 이게? 귀신 늘렸어요? 아 예 귀신도 안 늘렸고 이게 좋은 집이구나 좋은 집 그럼 밤마다 좀비가 나오는군요 아니 아니 안 나오는데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어떻게 20만 원이야? 아 예 안 나오는 게 아주 좋은 집이에요 괜찮죠? 우와 이 집으로 바로 하자 여보 안 되겠다 아니 이 집은 별장으로 사용할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이사를 와야겠어요 아이 그럼 그럼 이사를 가야겠다 예 어디 보시는 거예요 이 집 말이에요 이 집 이 집? 이건 개 집인데? 이게 20만 원이라고요? 예 여기요 여기 여보 여기가 월세 20만 원이라는데 여기가? 이건 개 집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경치조차에 경치값이 20만 원이에요 여기 아 그 그렇구나 하여 여보 아무래도 20만 원은 안 되겠다 그냥 아저씨 다음에 또 올게요 20만 원은 안 되겠네요 여보 가자 가자 역시 내가 무슨 꿈을 깨야지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작하자구 하여 여보 아무래도 20만 원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좋은 집은 구할 수 없을 것 같아 아 그러게요 그렇게까지 위치가 안 좋을 줄 알았나 내가 그러니까 산 정상 지하 그리고 부잣집이라니 부잣집의 개 집이죠 정확하게는 좋은 위치에 집을 구할 수 없는 건가 어잉? 아저씨 아줌마 무슨 고민이 드세요? 아유 그게 어? 우리가 오늘 집을 보고 왔는데 위치가 어? 집 위치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지? 그래서 그냥 포기하려고 아 그러면은 제가 이번에 개발한 집 하나 있는데 그거 보실래요? 어 그래? 네 궁금한데 여보 한번 보러 갈까? 어? 아휴 한번 따라와보세요 그저 어떤 집이길래 자 따라와봐요 아휴 주라이모 도대체 어딜 가는 거야 어? 아니 뭐야 짜잔 바로 이 집이에요 아니 우리 동네에서 어? 무려 두 시간이나 걸어왔는데 겨우 이 집이라고? 아휴 한번 들어가보세요 얼마나 좋은 집인데 아니 이 정도면은 그냥 아까 그 20만원짜리 집들이 더 낫겠어요 아니 그리고 어?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 여기는 산속인데 어? 어떻게 이 집에서 살라는 거야 어? 도시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게 걱정이셨구나 이 집은 다리가 달린 집이라 맘껏 이동할 수도 있어요 에구 무슨 소리야 캠프가 forefront으로 캠프도 가고 한번 해봐 아 직접 보여드려야겠구나 자 이렇게 타가지고 자 자리 쭉 자 이제 앞으로 갈 수도 있고 오 오오오 자 옆으로 갈 수도 있고 오오오오 자 한바퀴 쭉 설 수 있어요 그리고역이서 이제 점프도 점프도 점프 어 귀여워 미사일도 발사한다고? 그럼요 어 그러면 이 집으로 도시로 이사할 수도 있고 마음껏 여행도 다닐 수 있는 거야? 아 그럼요 어때요? 이 집 나쁘지 않죠? 어 좋다 여보가 운전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한번 해봐요 어 그래 그래 여보 빨리 올라와 올라와 같이 있어야 되니까 어 타볼게 윙 와 여보 엄청나다 이거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가고 쪼붕 띠용 띠용 어 지라이버 완전 이 집 완전 좋아 띠용 에이 제가 특별히 20만원에 팔아드릴게요 어 이거 20만원으로? 와 그러면 이 집으로 이제 도시로 이사가면 되겠네? 음? 그럼요 우와 짱이다 어때요? 20만원 콜? 콜콜 바로 살게 이 집이라면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겠어 띠용 네 감사합니다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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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 발사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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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에이 색채기 파괴한다 띠용 와 이 집 진짜 좋잖아 하여 자 어쨌든 여러분들 저랑 이제 좋은 집을 구했으니 저희는 이제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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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